여러분들 항상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요. 건강하셔야 금잔디 음악도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좋아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만 잘 챙기세요. 마지막 곡도요. 짧게 끊기더라도 라이브로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금잔디씨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경남, 기술의 최광배, 민환기, 구성의 구윤경, 저는 이지은이었고요. 금잔디씨의 노래 마무리고 신사랑곡의 라이브로 갑니다. 금잔디씨의 노래 마무리고 신사랑곡의 라이브로 갑니다. ka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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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만만의 풍떡 여자답게 생냥하게 보내는 거야 마리 눈물 니가 떠난 이별 보게 니가 없어도 남짓만한 대단하서 가라지 생냥아에게 도무라울 생각 꿈에도 말아줘 아직 안 끊기는 거예요? 아직 안 끊기라고 역시 분장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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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전의 미아리뽀개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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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우자답게 시큼하게